나 안국진은 당신 김정은을 결혼한 아내로 맞아들여 당신을 사랑하고 아끼겠습니다. 나 김정은은 당신 안국진을 결혼한 남편으로 맞아들여 당신을 사랑하고 아끼고 깊이 존경하겠습니다. 국진 오빠를 처음 만났을 때는 차분하고 섬세한 성격을 가진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. 그런 모습에 결혼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용산에서 우리가 스타벅크에서 처음 만났지 수줍어하고 고개도 못 들었지만 공통점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. 앞으로 서로 부족한 점이 있지만 보완자 역할로 앞으로 서로 도와가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취미생활도 같고 그래서 그런 점들이 많이 매력으로 다가왔고 끌리게 되었던 것 같아.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이해하면서 사랑하면서 나가도록 하자. 사랑해 성훈아 꼭진이 정훈이 노아의 여덟식처럼 잘 연합된 가족으로서 함께 생활하기를 바래요. 영호와 하나님의 덕분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. 만국지님 김정은 두고 사랑합니다. 영훈아 사랑한다 나 안국진과 나 김정은은 여호와 하느님과 여기에 모인 증인들 앞에서 서로 결혼을 언약하였습니다 하느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입니다 준비 액션 신부 입장 신부 입장 아이씨. 오아이씨. 아이씨. 네아. 이거 이 안에. 아이씨. 언니 이리와 봐요. 이거 뭐야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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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좋다 오케이 땡큐 사랑해 이렇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 엄마가 만들어 드릴게요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쁘다구나 다시 한번 축하해 앞으로 잘 살고 황류처럼 나처럼 안녕 여러가지 사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들에게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또 저희 상황이 조금 진정이 되면 꼭 빠른 시일 내에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이해하고 하니까 멀리서나마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마스크 벗고 같이 웃으면서 대화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저희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연 Moses 지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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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 지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